안돼요 안돼요. 못가 못가 못가. 나 진짜 절대 안돼. 나 귀신의 집 들어가면 심장범위에 걸릴지도 몰라요. 나 힘 다 풀렸어. 나 힘 풀렸다. 힘 풀렸다. 힘 풀렸다. 어떡하지. 쥐 났어. 쥐 났어. 구독, 좋아요. 여러분 귀신의 집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? 안 무서우신가요 여러분? 전 정말 제 심장이 다 떨어져서 뽀사지는 줄 알았어요. 너무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알려드릴까 해요. 나는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릴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. 네. 이 표현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잘하셨습니다. 자, 나는 권영이라고 했잖아요.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영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 什么什么就什么什么 이 A就 B라고 하게 되면 A 하자마자 바로 B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. 자, 이 뒤에 뭐가 있어요? 찐 規模 라고 되어 있죠. 찐 들어가다 規模 귀신의 집인 거죠. 자,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장 심장就 심장이 바로 어떻게 될 거래요? 마비일러 마비가 될 거래요. 맞아 여러분 심장마비가 중국어로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이런 거 정말 심장이 마비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쓰기 좋은 표현을 알려드리자면 샤슬러 샤가 놀라다잖아요 슬러 죽다 그래서 샤슬러 놀라 죽을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워커넌 이치인고 오 쥐오샤슬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워커넌 이친구이우 신장쥬 마비 러 워커넌 이친구이우 신장쥬 마비 러 워커넌 이친구이우 신장쥬 마비 러 일일구 구독자 여러분 할로윈데이예요 어서 나오세요 저랑 같이 코스튬하고 놀러가요 어서 왜그래요 부asten 담 sel기 갑자기 이렇게 지노 橫 보